내가 소개팅 해줄게 어떤 타입 운동하는 여자만 안 돼 걷는 것도 귀찮아는 여자 힘 없어서 지 가방도 못 드는 여자 바람 비면 쓰러질 것 같고 날 주면 창백해지고 그런 거 나한테 뭐 할 말 있어? 나 박태준인데? 박태영 선수 아니에요? 되게 오랜만이다 박태영 니가 여기 왜 나타나? 박태영 너 25 어린 나이 아니다 저 취업됐어요 박태영